속초시가 실향민 문화축제와 설악문화제를 올해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5월 개최가 연기됐던 실향민 문화축제와 10월 개최 예정이던 설악문화제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속초 지역에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국 취소됐습니다.